그 다음은 이번 주를 좀 시끄럽게 했던 소식인데 고밍치가 우리 애플무당이신 고밍치가 애플이 다음 아이폰에 충전기랑 이어폰을 동봉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연구 노트를 내놨어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당연한 반응이죠. 사실 스마트폰을 살 때 충전기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건 여태까지는 계속 당연한 거였고 그게 스마트폰에 이어폰 단자가 달리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건데 이걸 왜 빼냐. 스마트폰을 사놓으면 충전도 못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몇 가지 왜곡된 부분이 있긴 해요. 사람들이 이 소식을 퍼나르는 과정에서 충전기가 빠지는데 보통 사람들은 충전기랑 충전 케이블을 하나로 생각하니까 둘 다 그러면 안에 열면 폼만 있냐. 아 근데 케이블은 들어간답니다. 케이블은 들어가요. 예전에 아이팟들이 그랬죠. 충전기 없고 케이블만 들어있는 형태로. 지금 에어팟도 지금 사시면 케이블만 들어가 있어요. 라이트리 케이블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케이블은 들어갑니다. 케이블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두 가지 앵글이에요. 결국은. 왜냐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화나시는 분들. 얘네들 마진 어쩌고 저쩌고 또 마진 좋아서 이런 거 하냐. 충전기 말이 되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저는 약간 이거를 좀 환경 앵글로 접근을 하면은 그만큼 충전기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진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별매로 팔 충전기만큼만 생산을 하면은 도리어 이게 전자쓰레기 문제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쓰레기를 줄이는 데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거고. 옛날에 사실 벌지캐스트에서 이제 앙커의 CEO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재작년 CES였나 작년 CES였나 그랬다. 작년 CES였겠다. 작년 CES때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실제로 그 CEO가 이제 스마트폰 제조사들한테 제발 충전기 좀 동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차피 5와트짜리 이런 거 넣고 넣을 거면은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물론 이제 앙커는 충전기를 파는 회사니까요. 충전기랑 외장 배터리를 파는 데니까 당연히 그러면 얘네들의 엔드게임에도 맞겠죠. 근데 사실 그때 이제 앙커 CEO가 한 얘기가 뭐였냐면 1년 자체 연구 결과인지 뭐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1년에 버려지는 충전기만 거의 300만 톤이다. 300만 톤이네. 30만 톤이네. 하여튼 1년에 버려지는 이제 핸드폰 충전기가 그만큼인데 이게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저나 닥터몰라 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닥터몰라 님도 혹시 뭐 매년 저랑 비슷하게 매년마다 아이폰으로 일어나서 바꾸시잖아요. 매년마다 바꾸시는데 충전기 꺼내세요? 거기 안에 있는 거? 그 필요할 때 꺼내요. 그러니까 처음엔 안 꺼내시죠 일단. 예 일단 안 꺼내고 나중에 이제 뭐 어디 필요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때 꺼내죠. 예 사실 케이블도 거의 안 꺼내고 그래요. 원래 쓰던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스마트폰 처음 사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러면 뭐 아이폰 처음 사는 사람들은 없는 거냐. 사실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폰 처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몇 번째야 스마트폰이. 이제는 스마트폰 없는 사람 거의 없고 그래요. 뭐 처음 사는 사람들 뭐 보통은 애거나 이제 처음으로 자기만의 폰을 가지는 아이들이거나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애들도 심지어 이미 그전부터 아이폰 터치를 쓰고 있었던 경우가 많아요. 뭐 그거는 차치하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이거 근데 저희 생각엔 이 경우도 지금 날이 갈수록 점점 적어진다고 봐요. 근데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보통 이거를 셋업 해주는 가족이 있고 뭐 부모님이던 이제 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 이제 그 자녀분들이시건 이거를 셋업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이분들이 보통 그냥 자기가 쓰던 자기가 뭐 쓰고 있던 좀 남은 충전기나 이런 거를 아 이거 그냥 같이 쓰시면 될 거 같아요. 이런 보통 다 충전기가 여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충전기가 없어진다는 게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이거 허우맹랑한 얘기는 아닌 거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요할 거 같은데요. 어 아이폰 프로에 동봉되는 충전기를 빼겠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이폰 그러니까 12 그러니까 지금 11의 후속에 들어가는 충전기를 빼겠다는 거죠. 요 루머가. 뭐 지금 일단은 다 빼... 그냥 2020 모델즈니까 아마 다 뺄 거고 그리고 지금 SE도 이 시기 때쯤에서 그 패키징 리프레쉬를 해서 SE에서도 뺄 거다라는 얘기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도 뺀다.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서 그 충전기를 예를 들어서 애플 홈페이지에서는 구매는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금액 이상으로만 좀 빼... 가격이 빠지면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히려 환경에 더 좋은 모브인 거죠. 그러니까 충전기를 빼면서 단순히 이제 충전기를 적게 생산한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배송 과정에서도 이제 패키지의 전체적인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더 많은 양의 그걸 배송할 수 있고 뭐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애플 입장에서도 뭐 충전기를 안 만들어서 원가 절감하는 거랑 그 배송 부피를 줄여서 또 그게 원가 절감이 되는 거니까 박스가 굉장히 얇아지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누릴 수 있으면 만약에 가격이 이제 그 충전기를 별매하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올해 모델에 비해서 다운이 된다 그러면 이제 모두가 행복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 홈페이지에서 아이폰을 구매를 한다 그러면 이제 뭐 경고를 하나 띄워 주는 거죠. 요거에는 이제 충전 케이블만 들어가 있고 충전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이 구매하실래요? 뭐 당연히 뭐 엑스토이에 뜨겠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또 통신사에서 팔 때 사은품 이러면서 뭐 껴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면 모두가 이제 윈윈일 것 같고 근데 이제 반대로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제 충전기만 쏙 다 빠졌다 그러면 이제 이제 사람들이 또 한동안 이제 마진 개꾸르 이러면서 이제 뭐 놀려 먹는 그거 자체는 피할 수 없겠죠. 근데 이게 올해 아이폰부터 5G를 지원한다라는 그거는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범인치가 애플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실제로 5G 때문에 제작 단가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그러면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딴 데서 이제 그거를 빼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때도 저희가 아이폰 이제 올해 나오는 아이폰들 가격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일단은 시작 가격은 똑같은데 이제 용량이 올라가면서 델타 값이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11%랑 그 다음에 11에 비해서 그러니까 용량이 올라가면서 추가되는 가격이 많이 줄었다. 옛날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사실 갤럭시 S20을 보세요. S20를 보면은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S10에 비해서 뭐 그래서 왜 올랐냐 삼성왈 아 5G 때문에 올랐다. 5G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거다. 가격이 엄청 올랐거든요. 이번에 S20이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로 그래요. 뭐 애플의 이게 정말로 이제 애플의 마진조화 전략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는 합당한 이유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이게 생각보다 큰 영향을 안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기존에 쓰시던 거 충전기 뭐 무성 충전기든 뭐 그냥 뭐 어디 USB-C 충전기든 옛날 USB-A 충전기든 그대로 다 쓸 수 있거든요. 뭐 라이트닝 뭐 라이트닝은 그대로니까 그래서 뭐 하다못해 진짜로 닥터몰라 님처럼 케이블도 안 쓰셔도 되고 저는 사실 진짜로 아까 제가 닥터몰라 님에서 질문한 게 어 제가 다음 폰을 샀어요.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음 폰을 샀는데 박스를 정리하려고 예전 폰 박스를 정리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충전기랑 케이블이 심지어 이어폰까지 뭐 이어폰도 사실은 요즘은 뭐 다들 거의 다 에어팟 쓰니까 뭐 거의다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어찌됐든 뭐 에어팟 사신 분들은 에어팟 쓰시고 그 다음에 이어폰도 뭐 뭐 이어폰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충전 그래서 뭐 이어폰은 사실 다들 그래라라는 그런 반응인 것 같아요. 어차피 다들 뭐 에어팟 쓰시고 뭐 그 전에 이미 쓰셨던 이어폰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충전기 대부분 다 이제 충전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탁 도시더라고요.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약간 근데 그게 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어 박스를 까자마자 바로 이제 쓸 수 있는 뭐 그런 느낌 예전에 그게 뭐였죠. 애플이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했었잖아요. 박스를 까자마자 그 자체로 이제 하나의 이제 선만 딱 꽂고 그렇게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걸로 바로 이제 경험을 시작할 수 있는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어 스위치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봐요. 빡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뭐 뭐 뭐 만약에 가격이 뭐 유지되거나 혹은 더 오르면서 이제 요런 식으로 나오면 뭐 욕먹는 건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폰 안 살 거냐 그러면 이제 그건 또 판단이 다시 들어가는 문제겠지만 그거 자체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뭐 있을 수 있고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근데 반대로 이제 그 충전기를 구매할 별도로 구매할 때의 가격보다 더 많이 떨어지면 그때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들 뭐 환경 적인 뭐 그런 면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그게 좀 더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5G 들어가서 뭐 가격 애플이 감당하는 원가도 오르긴 하겠지만 애플은 최근 몇 년간 그 5G 아니라도 가격을 잘 올려왔기 때문에 네. 뭐 그렇죠. 뭐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근데 약간 애플의 전략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기대 아닌 기대를 한번 해보 저는 또 이제 행복회로를 또 불태워보죠. 네. 아 이제 암 행복회로 끝났으니까 다른 걸 보태우시는 건가요? 차라리 애플페이를 사실 그때만큼의 무게감은 없어. 그만한 그걸 다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애플이 하면 다른 회사도 따라할 거고요. 뭐 그렇죠. 그건 분명한 거고 그리고 이게 쓰레기 문제가 이제 남 얘기가 아닌 게 우리나라는 지금 쓰레기 처리할 게 지금 쓰레기 대란이 또 올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 그렇죠. 네 맞죠. 쓰레기 줄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특히 이런 플라스틱 같은 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문제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예전 같으면 그냥 수출을 했는데 그것도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런 뉴스도 있어요. 쓰레기 수거하는 회사들에서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수거를 거부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8월부터인데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 측면 문제는 애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충분히 이건 생각을 해야 될 거로 보이고 아마 애플이 시작을 하면 삼성 엘지도 따라가지 싶어요. 저는 최소한 삼성은 따라가겠죠. 예. 예. 엘지도 따라갈 거예요. 엘지는 다르답시고 또 계속 하겠지. 하기에는 걔들 마진 올려야 돼요. 걔들은 지금 감자가 너무 심해서 아 뺄 수 있는 건 빼야 되나 아싸 하면서 올리겠지. 아싸 하면서 충전기 없애고 없애겠죠.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앙커의 CEO인 스티븐 양이 했던 말을 좀 다시 보면은 그러니까 뭐 모든 스마트폰이 충전기가 딸려오는데 근데 1년에 한 1억 5천만대 정도 팔린다. 스마트폰이 근데 이거는 폼만 그렇다. 태블릿도 그렇고 태블릿도 충전기 딸려오고 노트북도 충전기 딸려오고 파워드릴도 충전기 딸려오고 등등등등이다.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작년에만 약 40억 개의 충전기가 팔렸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동봉이 돼서 팔렸다. 응. 그래서 이렇게 박스 안에 있는 충전기를 버리는 것만으로 약 연간 30만 톤 정도의 전자쓰레기가 발생할 거다. 네. 뭐 그렇습니다. 노트북이야 지금까지는 규격이 싹 다 달랐기 때문에 어떨 수 없다 치는데 이제부터는 뭐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는 다 근데 아직도 노트북 같은 경우는 경우가 다른게 100V 이상 100W 이상 필요한 경우는 USB-C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체 규격을 써야되는 경우가 있고 음. 그 경우에는 이제 자체 충전기를 어쩔 수 없이 줘야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네. 사실은 근데 뭐 사실 굳이 그렇게 까지 아니더라도 노트북 노트북이라는 그 제품군 자체가 사실 워낙 높은 와트수의 충전기를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아무거나 그냥 가져다가 쓰면 안 되잖아요. 그건 또 그거대로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막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걔는 근데 내가 이 소리를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되게 순간 지금 데자부가 확 느껴졌거든요. 내가 분명히 이 비슷한 소리를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뭐 하여튼 그래서 노트북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충전기를 없애기 힘들고 그나마 스마트폰은 워낙 대부분 다 USB 충전기 진짜로 하나씩은 갖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 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노트북이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고와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안전이유도 안전상의 이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잘못된 거 쓰면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불이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당분간은 노트북 같은 애들은 공급 전력량이 높은 애들은 당분간은 충전기가 제공이 될 거라고 보지만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뭐 퀵해봤자 20, 30W 정도기 때문에 그것도 20, 30W도 굉장히 높다고 하는 거니까 뭐 아 뭐 그래요 요번에 삼성은 뭐 45W까지 올라간다고는 한다만 그래도 뭐 그거는 사실 45W라고 해도 사실 맥북프로 16인치에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분간은 그러니까 스마트폰 충전기는 저는 충분히 뭐 빠져도 이게 생각보다는 여러분의 삶에 큰 임팩트는 없을 거다 생각보단 물론 당장 뭐 하다못해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애플스토어에서 애플스토어에서 충전하면서 뭐 거기서 셋업도 가능하니까 뭐 정 안되면 그렇게라도 하셔도 되니까 네 하하하하 그러네 어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구요 그래서 뭐 나오면 우리 셋 다 살 것 같기 때문에 사서 충전기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그전에 아마 충분히 다른 데서 다 다뤘을 거예요 하하하하 그전에 충분히 다른 데서 다 다뤘을 거기 때문에 아마도 네 그럼요 그럼요